안녕하세요 블루포인트 이용관입니다 웬 투자회사에서 인구 문제를 얘기하냐고 하실 텐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돈이 될 것 같아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은 제가 인구 문제에 저희가 관심을 가진 지가 한 2년 됐는데 좀 심각하다고 느낀 게 인구 문제에 관련된 기사들을 검색하고 어느 순간부터는 댓글을 보기 시작했어요 어떤 댓글들이 주로 담기는지 근데 거기서 저는 좀 충격을 받은 게 이게 구조화되고 계층화가 심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느낀 게 제가 봤을 때는 제일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노예라는 단어였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너희들이 만든 세상에 노예를 공급하기 싫어 라는 말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좀 놀랐는데 이게 되게 계층화되고 구조화된다고 인식하고 있다는 게 저는 좀 충격이었고 그런 반면에 누구도 솔루션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고 있다라는 부분이 좀 더 이제 좀 문제로 다가왔었어요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지만 지금 2017년에서 지금부터 100년 뒤면은 1500만 명이 된다고 해요 실은 저는 나이를 까자면 7.1년생입니다 굳이 말씀드린 이유는 제일 우리나라에서 저희 출생 연도에 사람이 제일 많아요 우리나라의 지금 중위 연령이 46세거든요 20년 전에는 20대 후반이었어요 지금부터 20년 뒤면은 60대가 돼요 그러니까 60세가 안 되면 그냥 젊다고 진짜로 말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무섭죠 그래서 근데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런 것들이 되게 이제 어떤 의미가 있냐 엄청난 쇼크로 와요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아마 지금 2030년도부터는 정년 연장에 대한 게 심각하게 고민이 되고 그 이유는 여기에 드랍된 이 포인트가 생산 인구로 편입되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그냥 두고 볼 수는 없다 인구 문제는 크게 구조하고 밀도 문제로 나눌 수가 있어요 지금 이제 여기는 연령별로 어떻게 성별로 분포하느냐 그 다음에 공간적으로 어떻게 분포하느냐 이게 이제 큰 문제고요 이 문제는 여러 가지 원인들이 학자들이 많이 분석을 해놨어요 정부에서도 많이 분석을 해놓고 그것들을 종합해보면 하나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일입니다 그거는 이제 두 가지 관점인데요 구조적인 부분에서의 일과 밀도적인 측면에서 일로 나눌 수 있는데 먼저 구조적인 측면에서의 일은 혹시 여러분들이 인구 감소가 왜 지금 이렇게 많이 됐냐 실은 그 저변에는 여성의 사회 진출이 굉장히 활발해지면서 시작됐어요 근데 여성의 사회 진출이 왜 인구 감소로 이어졌냐라고 하면은 결국은 일하고 결국은 육아를 봤을 때 예전에는 육아만 전담하면 됐는데 지금은 같이 벌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일을 하게 되고 근데 문화 자체는 아직까지 그렇게 수평적이거나 평등적으로 성평등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지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런 현상을 일지향적 보수주의라 불러요 뭐냐면 여성이 일을 하게 됐을 때 결국은 일도 하고 육아도 여성의 몫이야 라고 사회가 전체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그 정도를 말하는데요 그래서 이것이 크면 클수록 실은 출생률하고 굉장히 큰 관련이 돼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공간적으로는 일자리 문제예요 좋은 일자리가 부족하다라는 게 이제 굉장히 큰 문제고요 이걸 이제 조금 더 보면은 구조의 문제에서는 그 서울여대 정재훈 교수님의 이제 얘기를 보면은 서구의 주요국들도 인구가 굉장히 많이 줄어드는 시기가 있었어요 근데 그 시기가 거기서는 이렇게 이제 대부분 U자로 반등을 합니다 근데 여기 빨간색이 우리나라인데 이게 2020년까지인데 여기보다 더 내려왔죠 하방을 뚫고 내려왔어요 왜 우리는 U자 반등이 안 됐냐 그걸 어떻게 설명하냐면 이게 반등을 하기 위해서 조건이 두 개가 있는데 필요 조건하고 충분 조건 필요 조건은 좀 물리적 환경에 마찬가지 물리적 환경이 보완돼야 된다는 거예요 서구에서도 맨 처음에는 이런 감소가 일어났을 때 제일 먼저 했던 게 보육센터를 많이 짓고 뭐 이런 재정적인 지원을 해주고 이런 것부터 시작을 했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그것 기반으로 성평등 인식에 대한 부분을 엄청나게 캠페인도 많이 하고 정책적으로 지원을 많이 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U자 반등을 성공을 했는데 우리나라 왜 안 되냐 물리적 환경도 아직 미비한데다가 이것도 아까 말한 일지향적 보수주의 그 관점에서도 굉장히 아직도 보수성이 강하고 아시겠지만 법적으로는 남성의 육아휴직이 OECD에서 굉장히 법적으로는 상위권에 위치하지만 실질적으로 그걸 쓰는 비율은 10%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쓸 수 없는 그런 문화가 굉장히 큰 그런 문제로 되고 있고요 국가에서도 이걸 노력을 안 했냐 그런 건 아니에요 2006년부터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이라는 걸 발표를 했는데 이걸 이제 변화가 되게 좀 느껴져요 예를 들면은 처음에는 부부들이 육아를 잘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에 처음에 지원을 해요 근데 이걸로 효과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아 낳은 다음에 지원해봤자 소용이 없다 결혼을 잘할 수 있게 해주자 그래서 혼인율 개선하는 걸로 2차에서는 집중이 돼요 근데 이것도 이제 별로 없으니까 결혼하기 전 단계에 청년의 삶을 개선하자 청년의 삶의 질을 개선하자가 3차였고 4차에 비로소 성평등의식이라는 게 반영이 돼요 아까 말씀드린 일지향 보수주의를 탈피해서 진짜로 공동육아라는 거를 제대로 해보자라는 게 이제 됐어요 실은 이게 이제 뭐 인제 시작이 된 거기 때문에 시도는 되지만 아직 정책적으로는 지원을 하려거나 하는데 아직 이제 자리 잡지는 않았다 이제 이게 이제 그런 상황이고요 밀도의 문제를 보면 일자리의 부족 왜 지방에서 안 살까 일자리 부족 그 다음에 저는 일자리 부족이라기보다는 양질의 일자리 부족인 것 같아요 실은 아시겠지만 수도권에 우리나라 대기업의 90%가 몰려있고 물론 뭐 작은 기업이지만 좋은 회사도 많지만 실은 평균적으로는 기업의 문화부터 시작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연봉차가 50%까지 벌어지는 상황이 됐거든요 그래서 재정적으로나 문화적으로 굉장히 이제 좀 열악한 상황이다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밀도의 문제에 큰 영향이 있고요 제가 밀도의 문제를 굳이 말씀드린 이유는 밀도하고 구조 문제는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냥 우리 수도권에 다 몰려 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리고 인구 이대로 줄어도 그냥 우리끼리 잘 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학자들이 이제 연구를 해놨는데 첫 번째 이제 밀도하고 구조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냐 왜 밀도가 높으면 구조적으로 절출생이 유발되냐 라는 게 이제 많은 분들이 해놨는데 재미있는 게 이겁니다 혹시 뭐 들어보셨은 분도 있을 텐데 생애사 이론이에요 쉽게 말하면 만약에 우리가 사회가 불안하다 그리고 질병에 대한 관리 시스템이 별로 의료체계가 안 좋다 그리고 뭐 전쟁 같은 위협이 있다 그러면은 우리는 어떤 생애사 전략을 택하냐면 아이를 많이 날 후세를 많이 낳는 걸 택한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기가 살기가 괜찮다 적어도 생명 연장이라든지 기본적인 생활 할 수 있다 라고 하면 이제 좀 복잡해져요 첫 번째는 그런 인프라가 갖춰진 상황에서 내가 경쟁이 치열하지 않고 살만하다라고 하면은 아이를 많이 낳아요 근데 그렇게 살만한데 경쟁이 되게 치열하다 그러면 어떤 전략을 취하냐면 느린 생애사 전략을 취합니다 뭐냐면 나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자원을 다 쓰기 시작해요 지금 우리나라가 그렇기 때문에 인구밀도가 높아지면 살만하긴 하지만 경쟁으로 경쟁에 돌입되고 나의 스펙을 높여야 되는 상황으로 이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통계적으로도 인구밀도가 높으면 출생률이 다 떨어집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거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돼 있고요 시간 관계상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DMF라는 걸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아까 이제 스타트업 한 15년 20년간 지배했던 어떤 초기의 모델이에요 프로덕트 마켓 핏을 처음에 해야 된다 결국 언맨니지를 어떤 가치를 제공하면서 어떤 기능들을 어떤 유액수로 맞춰내야 되냐라는 건데 저는 이제 향후에는 이걸 인구구조적인 거를 고려하지 않고는 되게 이 방법론이 안 맞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인구구조를 반영한 PMF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데모그래픽 PMF라는 이제 좀 말을 만들어 봤고요 방금 말씀드린 이 부분이 이 갭이 저는 되게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가치 제한이나 이런 거 기능을 하고 UX 이렇게 했지만 어느 순간 갑자기 시장이 없어졌네 옛날에는 굉장히 엣지 있게 만들어서 어느 특정 타겟을 한 다음에 스케일업 하는 게 가능했는데 그게 의미 없는 사이즈로 되게 줄어졌을 때는 말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고려해야 되고 그런 이제 그 PMF에서 그 사이에 갭이 큰 이유 프로블럼하고 솔루션이 갭이 큰 이유는 저는 네 가지라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인구 문제는 내 문제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분리화 연상이라든지 또는 이건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어 이거는 그냥 구조화됐어 경직화 그 다음에 지금 있는 시장 지금은 유의미한 시장이지만 뭐 스타트업들 많이 그러잖아요 20대 후반의 여성의 수도권에 사는 어떤 사람들 타겟해서 나중에 스케일업 하겠다 그게 인구가 3분의 1로 줄어들면 의미가 없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파편화 지금 성별로 세대별로 지역별로 엄청나게 개인화가 많이 돼요 각각의 시장의 초미세화가 점점 더 가속화된다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렵고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걸 고민을 해야 되는데 저는 스타트업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실은 공공의 접근이 저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공공은 어떤 시도들 제일 먼저 하지 않아요 그래서 스타트업이 어떤 레퍼런스를 만들어주고 그게 안전하고 안심이 되면 그때 공공이 발을 디디거든요 그래서 저는 스타트업이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초미세화 되는 거 그런 것들을 전략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솔루션을 말씀드리면 저희도 2년 전부터 이걸 하면서 각각의 영역에서 굉장히 많은 스타트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고객 중심적으로 스타트업이 접근하는 거 이제 트레이닝이 잘 돼 있고 또 굉장히 지금 많은 불확실성이 있는 상황에서 이런 혁신들을 하는 거에 트레이닝이 돼 있다 빠른 실행력 이런 것들이 좀 공공하고 다른 면에서 스타트업이 좀 가능성을 열어주지 않을까 그래서 크게 저는 네 가지 섹터에서 문제가 있고 기회가 있다고 생각해요 고령화 같은 경우는 실은 2030년이면 우리나라 건강보험 재정이 적자로 돌아서요 그 말은 더 싸고 좋은 의료 시스템이 나오지 않으면 위험하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들은 굉장히 지금 시니어들이 많아지는데 스타트업도 많아지고 있어요 하지만 시니어에서 성공한 스타트업은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 소셜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약간 장애가 있고 케어해야 되는 사람 근데 그게 아니라 그들은 이미 그런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인정받기도 싫어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부분들 저희도 투자를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이 미드 스테이지는 생산성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큰 문제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2030년이 되면 갑자기 젊은 층의 생산 인구로 유입이 갑자기 드라마틱하게 떨어져요 그래서 정년 연장을 하지 않거나 또는 외노자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걸 감당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다른 거라면 기술적인 어떤 효율성이 굉장히 뒷받침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저희도 이런 생산성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투자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출생에 관련돼서는 아시겠지만 굉장히 많은 실은 스타트업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지방소멸도 진짜 지방소멸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답이 없습니다 저도 아직도 답이 없는데 노력은 여기 계신 분들도 지방에서 이런 투자를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정말 정말 답이 없어요 저는 뭘 보고 더 답이 없다고 느꼈냐면 좋아요좋아요 중소기업이라는 드라마 혹시 보셨어요? 네네 그 줄여서 조조소라고 하잖아요 그 중소기업을 엄청 비꼬는 내용의 드라마거든요 저는 지방소멸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해요 아까 말한 양질의 일자리라는 게 지방에서 진짜 나오기가 쉽지 않다 월급도 작은 데다가 진짜 얼마나 구리인지 서로 뱉으라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 풀 수 그래서 많은 지자체들이 정주인구를 늘리는 거는 포기했어요 그래서 생활인구를 어떻게 늘려볼까라는 걸로 하고 있고 실은 좀 저는 반대로 보면 되게 큰 기회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좀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인구 문제에 관련된 큰 트렌드에서 스타트업이 큰 기회가 저는 오히려 오지 않을까 실은 서구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다 기회로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저는 요약을 하자면 인구 감소가 아까 말씀드린 밀도와 구조는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그 다음에 인구 감소는 굉장히 새로운 시장과 고객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그걸 만들 때는 인구 구조적인 어떤 거를 고려한 DMF 프로덕트 마켓 핏을 하면 스타트업에게도 기회가 있을 수 있다고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